2019년 주요 일간지를 비롯해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등 주요 서점이 선정한 올해의 책에 선정된 작품이 있습니다.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 그렇습니다. 1993년생 김초협 작가는 그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는데요. 그리고 2년 만인 2021년 김초협 작가는 한국문단의 해성 또는 기대주에서 한국문단의 대표주자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아직 젊은 작가에게 다소 과한 평가가 아니냐는 여론도 있지만 김초협 작가를 향한 독자들의 기대는 이미 기성 작가들을 뛰어넘었습니다. 한 온라인 서점이 지난 7월 12일부터 8월 12일까지 실시한 온라인 독자 투표 한국문학의 미래가 될 젊은 작가 이벤트에서도 김초협 작가는 총 31만 394표 가운데 5만 679표를 얻어서 1위로 선정이 됐는데요. 독자들은 왜 김초협 작가에게 열광하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2021년은 김초협의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서점가에는 김초협 열풍이 불고 있고 가을 이후 출간된 방금 떠나온 세계, 행성어 서점, 지구 끝의 온실까지 모두 3권의 책이 주요 서점 종합 베셀러 상위권 목록에 올라가 있습니다. 소설 분야 순위로 압축해보면 10위권 이내에 3권이 자리하고 있는 거죠. 베스트셀러에 올라가 있는 3권의 책은 최근 출간된 시간인데도 고른 판매량을 보입니다. 한 작가의 책들이 동시에 여러 권 출간되는 것도 신기한 일이고 출간되는 책마다 모두 베스트셀러에 오르는 것도 상당히 이례적인 일일 텐데요. 김초협 작가를 향한 독자들의 기대가 얼마나 대단한지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것은 방금 떠나온 세계는 단편 소설집이고 지구 끝의 온실은 첫 장편 소설이고 행성어 서점은 글과 그림의 조화로운 결합을 표방한 짧은 소설집이라는 점인데요. 김초협이라는 세계를 이렇게 다치롭게 만나볼 수 있다는 것도 독자들 입장에서는 큰 행운일 겁니다. 김초협 작가의 작품들은 세계 출판사들로부터도 판권 확보 경쟁이 대단합니다. 한국 SF문학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는 첫 소설집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 일본, 중국, 대만, 스페인 등지의 판권이 팔렸고 일본에서 이미 출간돼 독자들로부터 큰 호평을 얻고 있습니다. 이번에 출간된 신작들 가운데도 지구 끝의 온실은 출간과 동시에 일본과 러시아의 주요 출판사의 판권이 팔렸고 방금 떠나온 세계와 행성어 서점의 경우도 판권 확보 경쟁이 상당히 치열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김초협이 김초협의 방식으로 믿고 있는 김초협의 세계는 거침없이 확장하고 있습니다. 포항공대 출신, 기발한 상상력, 낯선 세계, 우주, 장애, 소외된 존재, SF작가라는 꼬리표가 달린 김초협의 작품 세계를 상징하는 단어들인데요. 하지만 김초협의 작품을 SF라는 범주 안에만 가둘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김초협 작가의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늘 누군가를 그리고 무언가를 애틋하게 그리워하기 때문인데요. 방금 떠나온 세계의 여러 등장인물들, 기계들의 리더 셀과 라이온이, 시지각 이상증을 겪는 마리와 마리에게 무용을 가르치려는 나, 그리고 세 번째 팔을 이식하고 싶어하는 트랜스 휴먼 로라와 그녀의 연인 진, 같은 공간에 있지만 다른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자매의 현아와 현지가 그러합니다. 소설 속의 주인공들이 어떻게든 붙잡고 싶어했던 것들은 아마도 김초협 작가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일 겁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사람 그리고 사랑인데요. 김초협 작가의 작품에 따뜻한 이라는 형용사가 붙는 건 바로 그런 이유일 겁니다. 우리가 인지하던 당연하게 여기던 그래서 익숙했던 세계, 김초협 작가는 그 세계를 비틀거나 흔들어서 독자들에게 낯선 경험을 선사합니다. 과학적 상상력을 바탕으로 저 멀리 우리가 아는 세계 밖으로 독자들을 데려다 놓는 거죠. 그리고 시공간이 다른 그곳에서 방금 떠나온 세계를 바라보게 만듭니다. 우리가 영원히 간직해야 할 것, 곁에 두어야 할 것을 알려주려는 것이 아닐까요? 거부할 수 없는 김초협 작가의 매력이 한국 출판시장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강대하게 펼쳐진 책들 사이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당신을 위한 스마트한 길라잡이 홍순철의 북 내비게이션. 오늘 목적지는 과학적 상상력을 바탕으로 독자들에게 낯선 경험을 선사하는 작가 김초협이라는 세계였습니다. 다음 한 달까지 직진 잊지 마세요. 저는 북 내비게이터 홍순철이었습니다.